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 오늘도 스페셜콘 사 2가지로 같이 떠 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1166번을 베이스로 해서 다른 컬러를 섞어 봤습니다 1160번 하고 같이 섞은 거에요 1166하고 1160번 하고 같이 섞었구요 8mm로 떴습니다. 그린 계열하고 아이보리 검정이예요 그리고 1166번 하고 1161번 하고 같이 섞었습니다 살짝 하키하고 보라색 느낌이 드문드문 나옵니다 이것도 8mm로 떴어요 그리고 1166번 하고 1102번 두가지를 이제 10mm로 떴는데 이거는 9mm나 10mm로 뜨시면 될 것 같아요 6mm 2가닥은 9mm에서 10mm 정도 쓰시면 됩니다 조금 가늘게 감긴 6mm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실의 2가닥은 8mm 정도 쓰시면 되구요 어쨌든 떴을때 이제 편하게 떠지는게 맞는 바늘이예요 1166하고 1102번 이구요 이것도 1166하고 1068번을 7mm로 떴습니다 이것도 1166번 하고 1088번 핑크색 계열하고 10mm로 떴어요 그리고 1166번 하고 1069번 1069번 하고 같이 떴습니다 10mm로 작업했어요 1068번 하고 1088번 1088 핑크색 계열하고 1068 갈색 계열하고 8mm로 떴습니다 이 1068번이 완전 요물이에요 이제 뒤로 갈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1068하고 섞이면 되게 멋진 컬러가 나옵니다 그리고 1068번하고 1174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1174번하고 같이 떠 봤습니다 8mm로 떴고요 색이 더 다양해지면서 예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로 또 실이 나와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1068번하고 1161번 카키색 계열하고 떠 봤습니다 이것도 색상 되게 오묘해요 8mm로 떴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예뻐서 여기에 들어간 1174번하고 3가닥을 같이 떠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예쁩니다 아무래도 색이 많을수록 예쁘죠 이거는 10mm로 떴어요 그러니까 1068, 1161, 1174번 이렇게 3개를 섞었습니다 해서 10mm로 떴어요 1161, 1068, 1074번입니다 그리고 1068하고 1159번입니다 이것도 별로 특별하지 않은 듯 하면서 되게 예뻐요 그 1159번에 이렇게 뽀송하게 있는 뭐예요 있잖아요 이게 약간 민트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면 오묘하면서 예쁩니다 그래서 1068하고 1159번 이거는 7mm나 8mm 정도로 뜨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3개를 같이 섞어 봤는데요 이게 예뻐서 1068하고 1159번에 1167번 오렌지 계열을 한번 섞어 봤습니다 이거는 10mm로 떴어요 1068 같은 경우는 갈색 계열, 칼키색, 오렌지, 레드, 체리색 뭐 이런 컬러가 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핑크랑 섞어도 은근히 예쁜 것 같아요 다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여기에 보라색 반짝이가 들어간 게 엄청 저는 예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릴게요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이렇게 실 설명을 드렸구요. 바늘 호스는 이제 6mm 하고 5mm가 섞이면 대략 8mm 정도 쓰면 되는 것 같구요. 6mm 5mm 6mm 이렇게 들어가면 10mm 정도 쓰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늘 사이즈는 이렇게 실 영상 소개할 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